에너지 바우처 2배 늘린다 117만 가구 사회적 배려 가구 170만 가구의 지원금을 2배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많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안 주는 건 아시겠지만 심지어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오히려 줄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모든 물가가 공공이 급등할 때 오히려 그나마 공공요금 바우처 예산을 늘려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줄이는 짓도 한 겁니다 그것도 잘 예측을 못한 거다 117만 명이라고 하면 117만 가구에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170만 가구입니다 다 포함되지 않겠네 가장 빈곤층을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시의 대상은 아닙니다 헌법이라든지 세계인권선언문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을 여러 사정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생활 옛날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은 다 없어졌어요 기초생활수급권자예요 기초생활을 보장할 권리를 달라 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가구만 170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117만 명한테 지원해 준다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아까 제가 2140만 가구라고 했잖아요 2140만 가구 중에 117만 가구는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너지 바구처 15만 원이었던 것을 30만 원으로 그럼 3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한번 나눠보시죠 12개월로 2만 5천 원이에요 한 달에 우선은 7개월 동절기에 된 거 7개월로 생각하면 15만 원 올랐으니까 2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30만 원을 해봐야 12개월에 2만 5천 원인데 예를 들면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냉방비가 또 여름에 냉방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 지금 요즘 서민층들도 아끼고 아끼는데 가스 요금 10만 원 그냥 나오잖아요 저도 굉장히 아꼈었는데요 다른 집을 비해서 지금 몇 만 원 아껴 쓴 걸로 나오는데 12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조금 더 작은 아파트나 작은 빌라 같은 데는 작게 나와도 5만 원에 10만 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가난하잖아요 소득이 올 가치분 소득이 우리 하위 소득 20%인 소득이 1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가치분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중에서 생필품으로 70%가 나갑니다 생필품이 뭐냐면 식료품이랑 주거광열비 이름이 합니다 이게 통계가 다 잡혀 있어요 거기에 다 쓰게 되니까 부자 계층들은요 상 20%인 소득 우분이는요 생필품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상위 20%는 제외하고 코로나 때는 원금이 첨단한 전대미문의 재난이고 모두에게 일단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일심 단결해서 이익을 극복하자는 거고 이번에는 왜 하위 80%에 차등해서 주자고 그러냐면 상위 20%는 고금리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가위기는 참 겪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매번 반복된 위기인데 거기에다가 공급용까지 급등하는 위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서민들에게 차등을 더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물론 상위 20% 계층 중에서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상위 10%만 제외하자 이번에 추경 논의를 하게 되면 이건 추경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안 대로 하위 80%에 의겨도 차등해서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차등해주던 건 7.2조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 추경, 에너지 추경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지원, 고물가 지원 추경을 하면 됩니다 조경태 여당 대표까지 지금 치고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김관용 건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의 이 대책에 대해서도 주호영 국민의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렇게 하겠죠 117만 명을 200만 명으로 늘린다거나 기초생활 숙군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200만 가구 안팎이 되거든요 그 정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헛다리 짚는 겁니다 지금 극빈층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극빈층이 제일 힘드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도와야 돼요 예를 들면 경기도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200억을 긴급투병에 따라서 그 빈곤층에게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한테 차라리 맡겨도 돼요 지자체들은 빨리 기초생활 숙군자 차상위 계층 국민들 전국적으로 하면 200만 가구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200만 아파 그분들한테 빨리 지원하는 건 지자체가 하고 당장 10만 원이든 20만 원 지원하게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는 하위소득 80%나 하위소득 90% 대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보면 정진석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발언을 보면 탈원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 특히 현 정부에서는 전 정부에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포퓰리즘이다 이런 거 너무 저는 정말 두 가지가 전혀 국민한테 설득력이 없거든요 일단 전 정부 탓은 이제 이제 안 된다 어떤 국민도 정말 윤석열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극우 극단주의자나 윤석열 팬클럽 정도를 제하면요 그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만해라 그럴 거예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규제 정규제 얼마나 극우 극단주의자입니까 문재인 탁 그만해라 그때는 인상류이 높었다 그리고 그때는 코로나 3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떻게 올립니까 만약에 인상류이 있었다 하더라도 올릴 수가 없어요 당시 코로나 3년 때 어떻게 됐어요 세계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IMF 때 2008년 세계 경제기 세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원래 사람들의 생산이나 소비라는 건 늘 늘 늘어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다 죽어야 했다는데 공공요금 어떻게 올립니까 문재인 탁은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지난 정부가 코로나 때 지원금 주고 관리 잘하고 공공요금 막은 것은 잘한 것인데 다만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환율이 뛰고 전쟁이 발생하고 급등해서 우리는 지난 정부처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죄송하게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죠 그러면 설득력이 있잖아요 다만 너무 많이 뛰어서 가격이 다 반영하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불가피했다 그러면 논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다 그 사정을 알지만 그래도 10월에 올린 건 너무했다 겨울에는 올리지 말았어야지 겨울 지난 다음에 올려야지 왜냐하면 언젠가 가스금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국제 가스 맞아요 최고가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미수금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봐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조입니다 미수금은 쌓여있지만 영업이익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을 미수금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추경을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에너지 추경을 한다 국민들 직접 지원하고 하나 가스공사 지원을 해주면 되잖아요 한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부동산 부자를 중심으로 감세한 규모가 1년에 지금 12조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온단 60조 안팎이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에 통과됐지만 좀 복원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조 중에 절반만 줄이면 6조입니다 그럼 그걸로 모든 가구에서 30만 원에 지금 지급이 가능해요 30만 원만 주셔도요 이게 확 그래도 그럼요 힘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전 가구 30만 원보다는 이재명 대표 제한이 훨씬 낫습니다 코로나 때 다르다 이번에는 빈곤층일수록 어렵기 때문에 차등에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하위소득 90%부터 최상위 10%만 제외하고 하위소득 90%서부터 20만 원 가구당 20, 40, 60, 80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한데 그럼요 이게 논의 자체가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또 탈원전 탓을 하고 있어요 탈원전 이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웬만한 우리 오마이뉴스 팩트체크도 여러 번 나왔고 제팀 씨는 다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 안 됐다니까요 온전 개수하고 온전 발전 비중은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면 왜 탈원전이 많이 나오느냐 언젠가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2020년대, 2025년, 2030년 이때는 다른 나라들처럼 재생이 확대를 하고 온전을 좀 줄여놔 지금 생각해보면 탈원전이라는 말을 안 썼어야 해요 중장기 감온전이라고 했어야 해요 그렇네 탈원전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온전을 다 없애고 줄인 것처럼 해피그림 당시 판도라 영화가 유행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팩트는 온전 개수도 그다음에 온전 발전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다만 2025년, 2026년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노후 온전은 박근혜 때 억지로 연장해놨는데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해야죠 그것은 윤석열처럼 온전에서 안전은 도입시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받는 거죠 온전하면서 안전을 중시하는 구퇴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당연히 노후 온전을 하나를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탈원전 때문에 탈원전은 전기세와 관련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갑자기 가스로 물론 상관이 있어요 도시가스를 수입해서 발전해도 쓰니까 가정용으로도 공급하지만 발전으로도 쓰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아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직접 상관이 없는 탈원전을 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가스고무는 것은 팩트가 틀리다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이미 팩트체가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런 물가 급등 요인이 있으면 정부가 대책을 미리 예방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난 정권 얘기를 지금 2013년 1월에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깔끔하게 가스요금이 국제 가스요금이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온가하고 수입가하고 환율하고 두 개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게 러시아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일 수 있으니까 가스요금을 가스 수입을 굉장히 다 변화시켜놨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가스가 폭등해도 우리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그다음에 80%를 중장기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금이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고정시키면 고정이율처럼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영향을 덜 받은 거예요 유럽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한 건 아니니까 잘했다니까요 코로나 때 요금 안 올리고 다 변화시켜놓고 그다음에 중장기약 해놓고 근데도 오른 것은 가스요금이 실제로 너무 급등한 거예요 두 번째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급등했냐 가스요금은 정확히 2022년 3월 이후 급등했어요 8월 달에 고점이에요 환율이 2020년 4월 이후에 상승했고 8월에 급등해서 10월에 고점이에요 어느 정도의 때입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러면 3월 달에 대선 끝나고 100% 막 요금 인상해놓고 도망갑니까? 그만두는 정부가? 그래서 그래도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4월 달에 일부 인상하고 넘겨드렸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4번 올렸습니다 다 합쳐서 지난해 4번 올렸죠? 지정권에서 4번 올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다 예상이 됐잖아요 물가 급등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물가 급등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공적 급등은 안 되는 건데 그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안 하고 공공적금을 사정금식 급등하는 기조를 지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삶이 어려울 것 뻔히 알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왜? 맨날 무속 비선 비리 세력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준석 죽이기, 유승민 죽이기, 나경훈 죽이기로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죽이기, 민상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로 세월을 보냈어요 지난 9개월을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능하고 무대책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수출 얘기를 많이 하고 기업이 살아야 수출 잘 되고 우리 경제 산다고 했는데 경제 살기 전에 우리 국민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집집마다 가스비 폭탄 이게 가정경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수가 극심 침착이 되자는데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가스나 전기를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지금 전부 다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비용 상승의 압박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출이 증가되는 고통을 그다음에 그것은 고스란히 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완전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10개월 연상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 사회 집권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연상렬도 자극하고 정용진이 같은 정말 황당한 멸콩 기업인들도 자극해서 지금 사회 집권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50% 가까이 되는데 사회 집권 나라들이 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아예 지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연상렬 입만 열면 보복, 응징, 정쟁 이야기하니까 어느 나라 우리나라랑 수출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것도 당연히 끼칩니다 수치도 지금 부진해요 그러면 내수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원래 많이 나간 나라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공공요금까지 난방비 폭탄까지 닥쳐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돈 안 쓰고 대부분 국민은 돈이 없어 돈 안 써요 제가 지난 주말에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약사 집안, 중소기업가 집안 다 그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가 살 만한 집도 지금 갑자기 3, 40만 원 더 나오니까 후두린다 왜냐하면 수입 지출이라는 게 원래 다 빠 나잖아요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 40만 원 더 나와요 관리비가 그러면 부자계층도 추결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당연히 지출을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심한 내수침체가 돼서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내수가 극심 침체돼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정말 스태플레이션이 된 겁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의 1원에만 있었던, 교구에만 있었던 스태플레이션에 침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물가가 우리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걱정이고 이런 민생도 망가지고 있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파탄, 책임자라는 목소리 지난 주말에도 많이 울려 붙었어요 정말 추웠고 그다음에 이 엄청난 물가 폭탄에 사실 사람들이 요즘 집 밖에는 안 나오려고 해요 요즘 직장인들 도시락 쌓고 다니는 거 아세요? 다시?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많이 먹어요 편의점 가보시면요 삼각김밥이랑 도시락이 없어요 좀 늦게 가면 없구나 네, 늦게 가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3,900원짜리 도시락이 없더라고요 다 그걸 드신대요 제가 기업인들 저는 많이 만나고 특히 중소기관 직장 내 복지 같은 거 물어보면 라면 같은 거 하면 그렇게 라면과 비채 놨잖아요 간식이나 그게 지출이 배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라면 하나로는 때우기와 탐다 하나면 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하고 삼각김밥을 두 개 정도 사 갖고 와서 같이 먹는데요 부쩍 늘었대요 자기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 근데 인금을 못 올려주니까 제가 공비 안 해갖고 간식 지원을 늘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황 거리로 나온 거죠 인식지 Fan ㅎㅎ 안돼 أنا 발전 좀 끌 Book 우아